오늘은 조금 쇼킹합니다 그리고 좀 짜증도 나요 사람들이 명동을 다시 오기 싫다고 하네요 한류관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구걸해야 되나? 플리즈 컴 아게인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명동 아주 길거리 보십시오 아주 난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뭐 불편함, 기타 등등 우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웨이 그래서 제가 또 4문장을 준비해봤는데요 4문장, 4문장, 4문장 4문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영작으로 드릴테니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한번 파악해보시죠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장르 파악이 아닌 분위기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Once foreign visitors used to pack into 명동 한번 더요 제 목소리 톤을 들어보시면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Once foreign visitors used to pack into 명동 However,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is decreasing However,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is decreasing Many foreign visitors say they don't want to visit Korea again Many foreign visitors say they don't want to visit Korea again We should take action to improve the situation We should take action to improve the situation 자 여러분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이었죠. 뭔가 좀 밝았죠 분위기가 두 번째는요 부정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줄고 있답니다. 뭐가 줄고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 더 부정입니다. 아예 다시 오고 싶지 않대. 그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좀 긍정적입니다. 자 뭔가를 개선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파이팅 자 이렇게 네 문장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집중, 분석, 독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들어보실게요. 하이라이트 쳐지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once. 한때죠. foreign visitors. 외국인 관광객들이 used to pack into. 가득 메우고는 했습니다. into. 어디로? 어디 안에? 명동. 명동을. 자 풀문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once foreign visitors. used to pack into. 명동. 주어는 foreign visitors. 자 근데 detain은 once. 한때였죠. 동작은 어디 있죠? used to pack into. 여러분 여기서 used to. 그랬었었다. 한동안 그랬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형이죠. used to pack into. 명동. 자 여기서 지금 별표가 그려져 있는 used to pack into. 잠깐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used. used to pack into.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 약간 confusion. 약간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거 있어요. used. 활용됐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use는 활용이니까요. 근데 used to. I used to 하면 나는 무언가를 했었다. 무언가를 한동안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I used to play. I used to sleep. I used to read.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상당히 많이 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pack into. 로 이어주죠. used 한 다음에 pack into가 사실상 제일 집중적인 동작이에요. 근데 pack into는 거기에 바글바글 모였다라는 얘기죠. 기억해 주십시오. however. 하지만.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수예요. 주어가 되겠죠.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네. 줄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is decrease. 아니죠. ing 붙여서 is decreasing. is decreasing. 디테일은 하지만이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주어. 그렇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에서 동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와 동사가 합쳐져 있는데 동사는 decrease죠. 근데 여기다 ing를 붙이면서 진행형으로 바꿉니다. 자 기억하세요. I am eating. John is sleeping. 이런 식으로 뭔가 비동사를 쓰실 때에는 문법 지킴이네요. 동사와 같이 연동을 시키실 때에는 동사 뒤에 ing가 꼭 붙어야 됩니다. 비동사 포맷은 바뀌지만 이 뒤에 있는 건 바뀌지 않아요. was가 될 수도 있고 will be가 될 수도 있고. 기억해 주세요. 꿀 포인트. many foreign visitors.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거는 바로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동작 나옵니다. say. 말합니다. they don't want to visit Korea again.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want to visit. 방문이죠. 방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Korea. 다시는. again. 이렇게 잡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many foreign visitors. 바로 동작 2번의 처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목적들이 쫙 3번에서 하나의 새로운 문장으로 풀어져서 나옵니다. they don't want to visit Korea again. 자 지금 별표는 바로 이 again에다가 지금 쳐봤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뭔가 하고 싶지 않다 할 때 내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쫙 써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뿅 하고선 맨 마지막에다가 again을 넣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I don't want to study again. I don't want to see you again. 이런 식으로 뭔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이 모든 동작 끝난 다음에 맨 뒤에다가 마지막에다가 again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꿀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we should. 우리는 해야 해. take action.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만 해죠. 사실상 should가 must랑 교체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should take action. 바로 we가 주어였고 1과 2 사이에서 지금 동작이 나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또 여기서 to가 나옵니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improve the situation. 자 지금 별표는 improve에 쳐보겠습니다. 사실상 바로 주어 다음에 뭐 늘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개선시킬 거야. 그러면 I will improve. 너 꼭 개선시켜야 돼. you should improve. 이런 식으로 다른 녀석들과 짝꿍을 많이 짓는 동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라면 존은 늘고 있어요. John is improving. 명동이 좋아지고 있어요. 명동이 is improving. 이런 식으로 다른 녀석들과 들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동사입니다. 뭔가 개선되다 발전된다. 라는 형식의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만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used to, used to, pack into, pack into, pack into, is decreasing, is decreasing, again, again, take action, take action, improve, improve. 자,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분들과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편한 점들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택시가 막 돌아다니지 않나, 강제로 막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거 사라고 강요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 improving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들 하시죠. I'll be seeing you tomorrow.